강원도 양양에서 노후 임차 산불 예방 헬기 추락사고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남에서 운영 중인 임차 헬기도 노후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 헬기업체 4곳에서 진화 헬기 8대를 임차해 운영 중인데, 모두 20년이 넘었고 40년 이상 된 헬기도 4대에 달했습니다. 헬기는 내구 연안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항공업계는 정비 비용과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교체 주기를 20에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